안녕하세요. 위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6일 오늘의 위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배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까먹기 전에 홍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시킹할파 블랙프라이데이 30% 할인 행사가 12월 6일 오늘 마감이 됩니다. 미국 동부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1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구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한 15시간 16시간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딱 한번 찾아오는 30% 할인 기회를 여러분들 꼭 잡으시길 바라구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까지 시킹할파 활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확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2년 전에 시킹할파의 창업자이자 CEO인 데이빗 잭슨을 미준 방송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영상에서 시킹할파 2를 이용을 해서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함께 자세한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데이빗 잭슨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웰시킹할파라는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됐고 또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상은 제가 1년 전에 공유해 드린 영상이구요. 최고의 퀀트 전문가에게서 배우는 미국 주식 선정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은요. 아마 여러분들 홍보 영상에서 좀 보셨을 텐데 스티븐 크레스입니다. 스티븐 크레스는 시킹할파의 퀀트 시스템을 직접 만든 창립자죠. 따라서 이분께 시킹할파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직접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요. 제가 11개월 전에 공유해 드린 영상이구요. 미국 주식 투자 이 영상 하나로 끝. 주식 초보 주린이를 위한 미국 주식 분석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제가 약 28분 동안 시킹할파 툴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정말 기초부터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 시킹할파 활용법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2023년 1월 초에 미즈온 탑픽 4종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그때 2022년 12월 30일 날 4종목을 추가 매수했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때 이제 테슬라, 온세미, TSMC, 스노우플레이크를 선정해서 추가 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4종목을 선정한 이유를 이제 시킹할파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석 내용에 따라서 이 4종목을 선택했다. 이렇게 자세한 분석 내용을 공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보시면 시킹할파라는 툴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단 미국 중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핀비즈 닷컴을 통해서 어제 S&P500의 종목별 퍼포먼스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에 딱 봐도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색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어제 떨어진 종목의 개수가 올라간 종목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부분은 메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타 그리고 오라클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S&P500 차트를 보시면 어제 주가가 횡보를 했습니다. 떨어진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S&P500의 평균 지수는 그나마 0.05% 떨어지는데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0.31% 하루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를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지만 일부 테크 종목들의 상승 추세로 인해서 오히려 플러스를 보인 나스닥 지수가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제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미국 증시의 마켓 브레스입니다. 마켓 브레스라는 것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더 많은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더 많은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이 그래프 상에서 세 가지의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가 차트고요. S&P500의 주가 흐름이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뭐냐면요. Members with RSI Over보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SI 지수라는 것은 70을 넘어가게 되면 과매수 상태다. 지나치게 주가가 빠른 시간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30% 이상 따라서 S&P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30% 이상이 지금 현재 RSI 지수가 70을 넘어가는 굉장히 과매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어제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색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S&P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의 모멘텀을 좀 보여드리면요. 모멘텀 클릭하시고 가장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RSI 지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RSI가 74.5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과매수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최근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QQQ를 보시면요. 조금은 모멘텀이 괜찮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QQQ 역시도 여기 보시면 정점을 찍었던 게 2023년 11월 20일이거든요. 따라서 한 2주 전 정도에 73까지 RSI가 올라가면서 지나치게 과매수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61까지 RSI 지수가 하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성장 주식 중에 상승 추세를 기록했던 이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로빈후드고요. 10.26% 급등했습니다. NEP는 넥스트라이너지죠. 3.22%, 쇼피파이 플러스 3.03%, 아미 플러스 2.68%, 몽고 디비가 플러스 2.52%, 엔비디아 플러스 2.33%, 아사나 플러스 2.19%, 애플이 오래간만에 2% 이상 급상승했고요. 니오가 플러스 1.50%, 아마존 플러스 1.41%, 구글이 1.35% 올라가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성장 주식이었습니다. 자 봐면 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성장주들이 보이는데요. PGY는 마이너스 12.5%로 가장 좋지 않았고요. 플러그 파워가 11.60% 떨어졌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스템이 마이너스 8.56%,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7.89%,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7.70%, 펠로톤 마이너스 6.94%, 퍼시픽바이오 마이너스 5.94%, 앨범알 마이너스 5.60%, 아이온큐 마이너스 5.45%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준 탑12의 성적이고요.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2.33% 상승했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1.41, 테슬라 1.3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2, 소파이가 0.38% 올라갔습니다. 반면 어제 7종목은 하락했는데요. TSMC가 마이너스 0.33, 팔란티어 마이너스 0.54, 인피니언 마이너스 1.07, 온세미 마이너스 1.12, 우버 마이너스 1.13, SMCI 마이너스 1.27, 마지막으로 나비타스가 1.79%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 S&P500의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장 초반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4,552를 찍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1%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가 나중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14,126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1% 이상 급등하면서 플러스 0.31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어제 미국 증시 S&P500 그리고 나스닥이 초반에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반등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졸츠 리포트입니다. J-O-L-T-S라고 부르는 리포트가 어제 아침에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졸츠 리포트는 뭐고 어떠한 영향을 증시에 끼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제 미국의 노동부는요. 구인 및 이직률 조사 졸츠라고 부르는 잡 오프닝 젠 레이버 톤오버 서베이를 발표했습니다. 졸츠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구인 및 이직률 조사 졸츠는요. 미국의 노동통계국 우리가 뷰러 오브 레이버 스태틱스틱스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여기에서 매월 발행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인 및 기타 노동시장의 역학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요. 경제학자라든지 정책 위반자,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의 노동지표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잡 오프닝입니다. 일자리 수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매월 마지막 영업일 따라서 어제 발표된 것은 10월 31일 기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많은 일자리 수가 오픈되어 있는지 총 일자리 수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이얼즈. 이거는요.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민간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신규로 채용한 사람들의 총수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퀴즈인데요. 퀴즈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의 총수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업 그리고 디스차지가 있는데 이거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에서 퇴사한 직원들의 총수를 얘기합니다. 기준은 다 10월 31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졸치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좀 눈길을 끌만한 숫자가 보고가 됐습니다. 10월의 구인건수 즉 잡 오프닝을 보시면요. 9월 달에는 935만 건이었는데 10월 달 늘어서 873만 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는 940만 건이었거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시장에서는 9월 달보다 10월 달에 오히려 더 잡 오프닝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813만 건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이 얘기는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813만 건은 어느 정도냐면요.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이러한 경제 지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섹터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는지 보시면요. 헬스케어 그리고 사회지원이 23만 6천 건이 줄었고요. 금융보험 쪽이 16만 8천 건 줄었습니다. 부동산 임대가 마이너스 4만 9천 건. 그리고 이제 다행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IT 쪽에서는요. 3만 9천 개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채용 공고가 증가했다. 따라서 IT 쪽은 사람을 오히려 더 많이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인률을 보시면 5.3%가 나왔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9월 달에는 5.6%였기 때문에 9월 달에 비해서 지금 구인률 역시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직률 같은 경우 퀴즈레이 같은 경우도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졸트 리포트가 주식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서는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흔들렸던 플러그 파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 종목이 유출된 세금 공제 규정에 의해서 일제히 급락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법에서 수소 세금 공제에 대한 재무부 규칙 초안이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출된 재무부의 규칙 초안에 따르면 세금 혜택의 요구사항이 신생 수소산업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불러일으키면서 플러그 파워는 11.6% 급락을 했고요. 휠셀 에너지 역시도 7.9% 하락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써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는지 잠깐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의 어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규칙에는요. 지난 3년 이내에 건설된 풍력, 태양력 혹은 기타 청정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수소 생산 작업을 해야만 킬로당 3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수소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수소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화석연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로 친환경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화석연료 기반 전력에 대한 추가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수소연료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소연료가 진정한 청정에너지로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만 수소연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소 관련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오늘도 안타깝게도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라 부정적인 소식을 공유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공유하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미즈온이 테슬라에 대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기사만 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채널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8개나 되는 멤버십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들에서 발표되는 모든 기사를 읽고 있고요. 그 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사를 여가 없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유독 테슬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미디어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유해 드릴 뉴스는요. 스웨덴으로 향하는 테슬라의 배송이 북유럽 전체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스웨덴 노조가 이웃 국가에 몇 주 동안 파업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테슬라의 스웨덴 배송이 북유럽 전역에서 차달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화요일 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덴마크의 노조, 3F의 항만노동자, 그리고 운전기사들은요. 앞으로 약 2주 동안 스웨덴으로 테슬라 차량을 하역하고 운송하는 작업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노조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따라서 스웨덴으로 수입되는 차량을 스웨덴 부드로 이동하지 못하고 덴마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차량을 트럭으로 이동시키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덴마크의 노조가 스웨덴의 노조를 도와주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배송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북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핀란드의 운송노동조합은 이번 주 목요일날 만나서 동정행동에 동참해달라는 스웨덴 노조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노르웨이 노동조합연합연맹 또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테슬라는 노조 IF메탈. IF메탈이 이제 스웨덴의 노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와 단체 협약 체결을 반복적으로 테슬라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웨덴 노동단체와 한 달 넘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파업은 동조 행동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우편물 배달이라든지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우편물 배달이 중단이 되면서 이 번호판을 배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웨덴 노동조합의 파업을 미친 짓이다. 이렇게 비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를 통해서 차량을 배송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덴마크의 노조 3F의 운송부문위원장 얀 빌라수덴이 성명에서 발표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기 맘대로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북유럽의 노동시장에 대한 몇 가지 협약을 맺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이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스웨덴은요. 참고로 테슬라의 다섯 번째로 큰 유럽 시장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스웨덴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노조와 계약을 체결한 설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는 자사가 진출한 다른 나라에서 노조 설립을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요. 단체 협약이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전체 근로자 중에 90% 이상이 단체 협약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노조 입장에서는 테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북유럽 운송 노조가 봉쇄에 참여하게 되면요. 테슬라는 한 가지의 우회 방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독일로부터 트럭을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편도 기준으로 5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트럭 한 대당 단 몇 대의 차량을 운송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장기화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업데이트 소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오픈 AI의 최신 모델 즉 GPT-4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에 포함된다라는 기쁜 소식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어 파일럿 출시 1년을 맞이해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기능을 코어 파일럿 서비스에 추가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술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조만간 코어 파일럿이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 터보를 사용해서 응답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더 복잡하고 긴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코어 파일럿은 또한 오픈 AI의 업데이트된 텍스트 이미지 변환 모델 즉 달리 이 3를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리 사용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채찌PT한테 이미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깔끔하게 이미지 몇 개를 우리를 위해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살 정도 된 한국인 유튜버를 좀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는 미국 주식에 대한 전문가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저를 위해서 생성을 해줬거든요. 자 이렇게 좀 실제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채찌PT한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리 3까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은 현재 사용자가 빙을 방문하거나 코어 파일럿의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코어 파일럿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요.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는요. 브라우저입니다. 보통 이제 구글 걸 많이 쓰시죠. 저도 예전에는 구글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엣지로 건너왔는데요.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변경하려는 텍스트가 있으면 이걸 선택하고 코어 파일럿한테 같은 내용으로 좀 다르게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능은 곧 모든 엣지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검색어에 대한 더 나은 이미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GPT-4와 비전을 갖춘 빙 이미지 검색 그리고 웹 검색 데이터와 결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미지를 빙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새로운 기능 역시도 곧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뿐만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정확한 계산, 코딩, 데이터 분석, 시각화, 수학 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새로운 기능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역시도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 기능도 퍼블릭에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빙 역시도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GPT-4를 사용하는 딥 설치 기능을 제공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검색 기능도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간만에 2.33%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하락 추세가 도드라졌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했던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CEO가 얘기하기를 중국용 새칩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칩이 수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CEO 젠슨 황이 어제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요 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중국의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무려 90% 이상의 점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중국의 경쟁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난달 보도된 로이터통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한테 중국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AI 칩의 출시를 1분기까지 연기한다. 따라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은 특정 제안이 있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 새로운 제품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중국 시장에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코멘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는요. 11월 실적 발표할 때 미국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4분기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젠슨왕에 따르면 중국의 매출 기여도가 전통적으로는 약 20% 정도 된다. 하지만 새로운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얼마나 변화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워닝콜에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어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됐다.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우회하는 방법은 있다.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마존이 구글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협공한다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아마존이 영국의 독점 금지 당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제한하는 비즈니스 관행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화요일 날 CMA는요. 컴퓨티션 앤 마켓츠 오토리티 약자입니다. 영국에 있는 경쟁 및 시장 당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서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마존이 컴플레인을 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약관 변경으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로 전환하거나 경쟁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불만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객사들은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려면 고객이 이미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한다라. 이렇게 지금 아마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AWS를 이용한다. 그러면 AWS 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여러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라이센스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AWS 안에서 이용하려면 별도로 또 이러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사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 공급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실행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애저를 사용한다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WS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라이센스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마존은 어저께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고요.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구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해서 경쟁사가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감시기관에 제출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고요. 자 구글의 내용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애저 서비스와 다른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고객의 상호 운영성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환하는 고객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보류하는 것을 금지해라. 뭐 이렇게 여섯 가지의 권고사항을 CMA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CMA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는 독종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방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가 너무나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구글 이렇게 쟁쟁한 기업조차 이 컴플레인을 따라서 정부 기관한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뮤추얼 펀드의 비중 확대 상위 30개 종목의 이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등장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2023년 4분기 초 5조 달러 규모의 주식 포지션을 분석한 해치펀드 트렌드 모니터 및 뮤추얼 펀드멘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공동선호 종목, 공동선호 종목이라는 것은 해치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모두 다 선호하는 종목이다.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공동선호 종목으로 간주되는 주식 포지션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장 적게 보유하는 주식보다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높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해치펀드와 뮤추얼 펀드가 공동으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시장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요. 뮤추얼 펀드가 과대평가한 주식 목록이다. 그 얘기는요. 과대평가단 비중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S&P500, SPY에 들어가서 비중을 살펴보시면요. S&P500 전체 비중 중에 애플의 비중은 7.25%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뮤추얼 펀드가 7.25%보다 높은 예를 들어서 8%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비중보다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오버웨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애플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오버웨이시 아니라 언더웨이시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뮤추얼 펀드가 가장 비중을 확대한 상위 30개 종목의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만 좀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요. 28위를 보시면 마벨 테크놀로지 마벨 테크놀로지는 10 베이시스 포인트죠. 그 얘기는 0.6% 정도 시장의 비중보다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5위에는 인투이티브 서지칼 그리고 11위를 보시면 서비스 나우가 나오고요. 자, 7위는 인투이트 6위는 우버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그 밖에도 4위는 마스터카드 2위는 비자가 나오고요. 마지막 1위를 차지한 종목은 캠캐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만에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 뮤추얼 펀드가 선호하는 테크 종목들을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종목이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했던 뮤추얼 펀드가 가장 선호하는 8개의 테크 주식이고요. 그 중에서 시킹알파의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준 종목은요. 컴캐스트입니다. 4.12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마스터카드가 4.00, 비자가 3.94, 마벨 테크놀로지 3.75, 우버가 3.61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녹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투이티 혼자만 지금 3.16 중립을 받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고요. 세 종목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가 4.66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나우가 4.59, 마스터카드가 4.50 이렇게 세 종목이 강력 매수를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퀀투스코어를 보시면 한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보유 비중에 몰려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보시면 밸류에이션입니다. 대부분 나머지는 지금 녹색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테크 주식이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킹알파의 툴은요. 안전한 투자를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은 언제든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교적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인 컴캐스트 혼자 C를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8종목 중에 배당을 주는 종목이 꽤 있는데요. 일단 배당률을 좀 봐야겠죠. 일드, 포워드로 보시면 5종목이 나오는데요. 컴캐스트가 2.69%의 배당률을 주면서 가장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비자가 0.82, 인투이트 0.63, 마스터카드 0.56,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0.46이라는 굉장히 초라한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서비스나우, 그리고 우버는 아직까지는 배당을 주지 않는 동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당률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페이아웃 레이셔입니다. 페이아웃 레이셔는 뭐냐면요. 전체 만드는 순이익 중에 얼마 정도로 사용해서 배당금을 주고 있는가. 따라서 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면 차후에 배당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종목 모두 페이아웃 레이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좀 작은 포션만 이용을 해서 전체 순이익 중에 아주 일부만 사용을 해서 배당금을 나눠주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배당금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배당의 성장이 어땠는지 여기를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주식은 마스터카드입니다. 5년 평균 무려 17.92% 배당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3년, 과거 3년 동안도 12.5% 굉장한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죠. 비자 같은 경우는 5년 평균이 16.2%, 3년 평균 15.3%고요. 인트위트 역시도 14.59%, 14.12% 이렇게 세 종목이요. 최근 들어서 배당 성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입니다. PE레시오 포워드를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PE 포워드는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고요. 포워드 PE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자랑하는 종목은 컴캐스트입니다. 11.05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1배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친다. 굉장히 좋은 그런 수치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성장률을 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시죠. PEG. PEG라는 것은요. 앞에 나와 있는 PE레시오를 이 어닝의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종목이 바뀌죠. 우버가 0.66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성장률에 비해서 PE레시오가 높지 않다. 비교적 PE레시오가 44백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성장률이 44%를 넘어가게 되면 지금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PEG는 지금 우버가 가장 저렴하다. 컴캐스트는 1.02 나쁘지 않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비뉴 성장률. 향후 다가오는 1년 동안 기대되는 전망치를 보시면요. 우버 같은 경우는 매출이 35% 급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나우가 22.46. 세 번째로 마스터카드가 14%. 인투이티가 12.4%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밑에 있는 컴캐스트만 2%. 굉장히 저조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10% 넘는 건강한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뭐 수익률이라든지 부채 현황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주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녹화를 마칠 때가 되니까 이제 시킹알파 30% 할인 행사가 19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이제 시킹알파 홍보 그만하고 기사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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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